안반 위에 필댐 시공 시 시공 절차 및 예상되는 문제를 쓰고 이와 연계하여 그라우팅 공법을 설명하시오. 문제를 풀기 전 잠시 영상을 멈추고 바라면 어떤 식으로 풀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안반 위에 필댐 시공 시 시공 절차 및 예상되는 문제를 쓰고 이와 연계하여 그라우팅 공법을 설명하시오. 공법 타입 B, 목기 특사고, 절기종, 유비문대, 개요, 목적 N 기능, 특징, 사전 고려사항, 절차, 기준, 종류, 유의사항, 타공법, 특징 비교, 문제점, 문제점에 대한 대책, 결론, 안반기초 필댐 시공의 개요. 안반기초 위에는 필댐을 포함하여 모든 형식의 댐을 검토할 수 있지만 파쇄대가 존재하는 경우 댐 기초 처리를 실시하여 지지력을 확보한 후 댐 제체를 시공해야 함. 안반 위 필댐 시공 시 사전 고려사항, 안반기초의 파쇄대 유무와 규모, 댐 제체의 규모와 소요 지지력, 댐 기초부를 통한 누수 가능성. 루전 치, 안반 위 필댐 시공 절차, 사전 조사, 집안 조사, 집안 물리 탐사, GPR, 초음파 탐상, 유수 전환, 전체절, 부분 체절, 단계식 체절, 기초 처리, 루전 테스트, 루전 맵 작성, 기초 처리 범위 결정, 그라우팅 공법, 콘크리트 치환, 다웰링, 루전 테스트로 효과 판정, 댐 제체 시공, 균일, 코어, 존형, CFRD형, 그라우팅 주입 방식의 종류, 단단식 그라우팅, 얕은 주입공, 다단식 그라우팅, 집안 불량 시, 스테이지 시, 집안 양호 시, 패커 시, 그라우팅 공법의 종류와 개념, 컨택트 그라우팅, 댐과 기초 안반 사이, 틈 채우기, 림 그라우팅, 댐 주위 안반 차수, 블랑켓 그라우팅, 커튼 그라우팅, 주입압 높임용, 컨솔리데이션 그라우팅, 기초 전면적 격자 형식 주입, 커튼 그라우팅, 차수막 형성, 지수 효과, 기대, 예상되는 문제, 그라우팅 주입압 과다로 인한 수압 파쇄, 루전 테스트와 정상 패턴, 강극 막힘 패턴, 수압 파쇄 패턴, 수압 파쇄에 대한 대책, 그라우팅 주입양, 주입압 관리 1단계 3에서 6, 2단계 6에서 12kg 퍼 제곱 센티미터, 결론, 다시, 안반 위에 필댐 시공 시 시공 절차 및 예상되는 문제를 쓰고, 이와 연계하여 그라우팅 공법을 설명하시오. 공법, 타입 B, 목기 특사고, 절기종, 유비문대, 개요, 목적 N 기능, 특징, 사전 고려사항, 절차, 기준, 종류, 유의사항, 타공법, 특징 비교, 문제점, 문제점에 대한 대책, 결론, 안반 기초, 필댐 시공의 개요, 안반 기초 위에는 필댐을 포함하여 모든 형식의 댐을 검토할 수 있지만, 파쇄대가 존재하는 경우 댐 기초 처리를 실시하여 지지력을 확보한 후 댐 제체를 시공해야 함, 안반 위 필댐 시공 시 사전 고려사항, 안반 기초의 파쇄대 유무와 규모, 댐 제체의 규모와 소요 지지력, 댐 기초부를 통한 누수 가능성, 루전치, 안반 위 필댐 시공 절차, 사전 조사, 집안 조사, 집안 물리 탐사, GPR, 초음파 탐상, 유수 전환, 전체절, 부분 체절, 단계식 체절, 기초 처리, 루전 테스트, 루전 맵 작성, 기초 처리 범위 결정, 그라우팅 공법, 콘크리트 치환, 다웰링, 루전 테스트로 효과 판정, 댐 제체 시공, 균일, 코어, 존형, CFRD형, 그라우팅 주입 방식의 종류, 단단식 그라우팅, 얕은 주입공, 다단식 그라우팅, 집안 불량식, 스테이지식, 집안 양호식, 패커식, 그라우팅 공법의 종류와 개념, 컨택트 그라우팅, 댐과 기초 안반 사이, 틈 채우기, 림 그라우팅, 댐 주위 안반 차수, 블랑켓 그라우팅, 커튼 그라우팅, 주입압 높임용, 컨솔리데이션 그라우팅, 기초 전 면적 격자 형식 주입, 커튼 그라우팅, 차수막 형성, 지수 효과, 기대, 예상되는 문제, 그라우팅 주입압 과다로 인한 수압 파쇄, 루전 테스트와 정상 패턴, 강극 막힘 패턴, 수압 파쇄 패턴, 수압 파쇄에 대한 대책, 그라우팅 주입량, 주입압 관리 1단계 3에서 6, 2단계 6에서 12kg 퍼 제곱 센치미터 결론, 그럼 오늘 이만 끝!